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낙은해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룡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멀티캠프 3년 만에 열렸지요 이를 참석하면서 지난주에 김동길 성교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보금의 한 성교의 한이 새롭게 가슴에 여러분 신명 속에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리핀 팔라완 현장에서 예원 미순센터를 아주 예쁘게 지었는데 개관 설교를 하고 현지인 목회자와 신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필리핀 코리아 문화축제 영연 메시지를 그렇게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정여군 성교사님 사회에 관한 랩런트 크리스찬 칼레지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 신학생들 그리고 글로벌 스밋 중고등학교 하이스쿨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성교 현장에 갈 때마다 큰 동기부유를 받고 도리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옵니다 보금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것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민도르 집회에서도 정말 간분들이 모두 다 정문성을 가지고 큰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힘있는 사회 열매 맺는 사회 지속할 수 있는 시대함을 깔고 왔습니다 팔라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문화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필리핀 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보금 가진 분들은 저렇게 힘있게 활기차게 단 한 명 또 인상 쓰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불신한 사람 없이 완전히 원리세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정영호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서 랩런트들을 잘 키우는 글로벌 스밋 하이스쿨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메시지를 하고 끝났는데 간정을 시켜요 몇 명 간정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간정을 하는데 얼마나 생긴 것도 진실하게 생기고 정직하게 예쁘게 잘 생겼는데 간정을 하면서 그래요 앞으로 내가 성교사가 되겠다고 성교사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간정을 하는데 애가 막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막 눈물 흘리면서 수건을 닦으면서 간정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성교사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다 훈련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말 하면서 눈물이 줄줄 그냥 막 수도꼭지 털어놨듯이 억지 우는 게 아니고 줄줄 흘려요 이야 어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성교사가 되겠다고 너무 기특해서 말이에요 내가 그 집안을 조금 알아요 옛날에 갔을 때 Jesus is Christ락스는 이 숲속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고 예수가 글쓰라고 강력하게 교회 붙인 않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글에서 시원한 그 집 아들이요 아들 역시 기도의 배경이 있는 가정은 다르구나 감동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교하면 눈물이 줄 날 정도로 4세대 성교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중등부 20명이 4세대 성교사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했고 해외 6명 고등부가 20 36명에 해외 22명 대학생 중에서 6명 그래서 62명이고 TCK 중에서 24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차세대 성교사 86명이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훈련에 들어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나중에는 성교지에 가서 우리가 파송한 성교사님들 다 자기들이 인도 받는 반대로 그렇게 성교지에 가서 저 뉴질랜드까지 그렇게 현장에 가서 최종 마지막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86명의 랩런트들이 내가 성교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성교는요 성교 성교 전도는 흉내만 해도 하나님과 신과지에요 말만 해도 성령이 쩝빛하게 쳐다보신다니까요 성교에 대한 가슴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불신 가족들에게 보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처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냉랭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토의 삶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가문이 대대로 진을 치고 있는 그 허감이 꽉 차 있는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착각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 가문에 쫙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가문 보고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세요 가문 보고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보고만 되게 되어 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도착을 해 가지고 월요일날 첫 경기로 부산에 인마늘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주대학 수련회 녹화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 화 수요일은 또 이제 그 알류가 종장이라 알류 또 이렇게 메시지 집회 때문에 미국 시간에 맞춰서 하려 하다 보니까 아침 아홉시 할 수밖에 없어요 동부 서부의 시간 맞춰서 그렇게 동시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내려가는데 배행기 첫 변경 내려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냐 염주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염주가 보니 가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아저씨 저래 가세요 저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회사 차라서 저는 안 다닙니다 아 저래 안 다니시구나 다행이네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 사람은 말을 그냥 좀 직선적으로 합니다 이런 저런 뭐 눈치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막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막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밖에 없는 영전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돼 행복하듯이 날아가는 새가 하늘을 날아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막 직선적으로 막 그냥 그러면서 보금을 전했는데 전하는데 나 처음으로 내가 수천 명 영접식 했지만은 처음으로 눈뜨고 영접식 했네 가만 시간 보니까 도착해서 그 임만율 안에서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보금 전했어요 나 교회 나갈 시간은 시간부터 괜찮아 교회 나가는 시간 없는 거 알아 택시 기사하는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교회 나갈 시간 어딨냐 교회 나간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이야 그 다음 교회 못 나간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상관없어 행편되면 나가고 안 되면 안 나가고 중요한 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예수 믿으면 가문의 지주가 끝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구원 받은 축복을 설명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 예수까지 설명하고 가문의 후대들까지 사실 때까지 사실 교회 나거나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서 당신이 살면 가정이 산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따라해라 운전하면서 눈 딱 뜨고 정확하게 따라해라 했더니 막 기도를 따라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크게 하세요 부산 사람들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다 따라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가 내리면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접 시기가 몇 해 전에 서면 내릴 때 택시비를 많이 줘야 돼요 꼬부러줘요 꼬부러 감동받습니다 이야 말만 아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런 손님 어디 있어요 꼬부러준 손님이 꼭 줘봤자 몇 마리지만은 그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전도비로 주는 거예요 전도비로 딱 줘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가까운 교회는 예수입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영접 시켰습니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부신자에게 예수 흉내라도 내봤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어릴 때 가난하게 어릴 때 신문 배달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가 갈 돈이 없어 사장에 돈 빌려서 장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목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양심상 내 혼자 이걸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신에게 말한 것이다 당신도 이 택시 운전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얼굴이 찌들어져서 완전히 내보다 던들고 보이네 그랬다니까 그래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내 말을 잘 듣고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나처럼 축복을 받는다 오늘 끝나면 당신과 나와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일이 없어 내 양심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양심상 말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상 여러분만 살고 다른 사람 죽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금방 표현했죠 내 나라라고 말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특히 우리라는 표현은요 복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동네 그렇게 표현하지요 흔히 우리 민족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리알처럼 뿔뿔이 그렇게 각자 흩어지는 민족이다 어느적으로만 보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뛰어나는 민족입니다 사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이걸 가질 때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매주일 에베소스 이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스는 조직신학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 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교회당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원약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스의 1차 수신자인 에베소스 교회의 성도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과거의 장세기 3장이 다시 말하면 우상문화 속의 불신자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원래는 다 불신자들이 바울이 이미 밝힌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원래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았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의 영적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교회 안의 문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들어왔지만 맞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을 가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방 출신의 에베소스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등록한 분들 에베소스 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성들과 마찬가지로 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한 분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EBS 요원들이 아주 중요하죠 첫 만남이니까 첫 보는 분이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영적 의식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로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권속 의식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나 유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나 모두 다 그리토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변했다 라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어진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또 출신과 상관없이 화평의 복음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이방인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3장 1절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은 우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영생이 완전 보장된 존재다 영생 얻었다 이거 하나만 무상해도요 영운한 생명을 얻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찬송이 나옵니까 영운이 보장돼 버렸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영생이 보장된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교한 거예요 초대 한국의 100년 전의 예수의 이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죽을신 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보내 포기하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되죠 영생에 감기 없는 사람은 그 아까운 돈을 그 아까운 시간을 깜깜은 인생을 왜 교회 다 바치냐 이해가 안되죠 도저히 서러운 인생 사니까 우리는 본론 인생이니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장된 삶을 사니까 그리고 권속이란 말은요 헬라말로 오이케이오스 오이케이오스란 말은 한 가족 그런 뜻이에요 권속이란 말은 한 가족이란 말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이 가족이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러요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랩런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한 아버지 모시고 사니까 한 아버지 모시고 그분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피로 피를 나눈 가족 형제지요 피를 피가 가족들은 다 그런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족은 자 우리는 예수 거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이제는 영적인 혈연관계가 맺혀졌다 예수 그래서 초대기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목사도 또 장로로 또 중기자로 세웠지만 실제로는 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피로 그리스도 피로 한몸된 한몸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한몸되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근속의식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가지고 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가 노예해방 그러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노예해방은요 링컨보다 훨씬 이전에 훨씬 이전 인물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노예해방 시켰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인물들 보면 로마 심리장 동력자들 보면 놀랍게도 노예 출신들이 많아요 노예 출신 로마 심리장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때 노예를 노예를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속으로 본 겁니다 한 가족으로 본 거예요 한 가족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한 가족이 당시 사회 분위기는요 신분이 철저하게 따지던 시대입니다 신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같은 가족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예지 바울에겐 그렇게 안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문화를 초월했습니다 아예 노예 제도를 터뜨려 버렸어요 노예 제도를 비단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오네시무라는 사도 바울의 독립자가 있습니다 오네시무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쳐서 이곳저곳 도달아 다니다가 로마에 도착해서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 승리지 감옥에서 하나님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이 복음을 받은 오네시무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뀌어졌는지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에는 당신의 재산을 훔쳐갔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속으로 좀 받아달라 그게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분들 또 유치장 전도 교도소 전도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무원이 이후에 말이죠 두기고과 함께 바울이 골로스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 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나중에요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 요즘 말하면 당회장입니다 그때는 감독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사역적으로 큰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의식은요 초대교회가 시대적 보급운동의 기체를 높이 덜 수 있었던 플랫폼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런 영적의식 영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부정적인 사람 뒷조사해 보세요 행편없습니다 다 숨겨놓고 드러난 거 가지고 불평하고 엉망하고 그 뒷조사하면 엉망인데 안 들켰다고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하세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이대로 죽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가족 권속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권속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확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식입니다 20절 여기를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권석의식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식을 가져라 성전이라는 말이 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전부 좌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르지요 언제나 뭐요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 모든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유대인들은 건물 개념으로만 보았어요 건물 개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건물 개념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얘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 무너진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의식은요 하나님의 임제를 여러분 자신들이 24시 누려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건 예배 당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콘도구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건 예배 당이에요 우리는 스무리대가 성전이라고 성전된 존재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전된 삶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존재로서의 삶의 플랫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다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향받는 것은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인 대로 움직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성경을 나를 기르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감격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요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다 그래서요 바울이 당시 건축 장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여기 뭐라 뭐라 그러세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을 그 중심으로 벽돌을 착착착착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없는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그 엉터리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른 거를 채워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격이 없으니까 딴 걸로 채우려고 딴 걸로 채우려고 돈으로 꽉 채우려고 캐락으로 채우려고 세상에서 자리로 어떤 무슨 맹애로 뭔가 채우고 허하니까 늘 갈급해요 늘 갈급해요 늘 목이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백돌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삼할라나 오천종족 살리는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퉁이 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벽돌이 착착 서로 맞추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만약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다가 찹찹 지어 가는데 백돌 하나가 뚝 빠져버리면 그 위에 있는 백돌 서로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뭐 영기에 보니까 뭐 사람들 많네 나 하나쯤이야 뭐 관심 있겠나 아니에요 그게 사단 속삭임이에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아멘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 모두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예요 성화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사 중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각과 사고를 정말로 보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금적으로 바꿔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안 당한다고요 주사람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어요 아멘 저럴 수가 있다고 공사 중이라니까요 아니 저 장노님이 저 군사님이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제를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성사미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소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사미 하나님 다 들어왔어요 한 구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성사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 삶을 살해하는 것에 맞춰져야 됩니다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유니티 원리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는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이 말은요 세무로 돌아간다 의역을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배신들이 놓아야 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유랑민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배신들이 왜 그렇게 지구촌에서 가장 처참한 민족이 되었냐 영적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느 순간에 다른 문제 때문에 영적 본질을 놓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예요 돈이 중심이예요 권력이 중심이예요 자리가 중심이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에요 사단이 막 갖고 노는 겁니다 사모직으로 각인풀이 체질 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 안 됩니다 믿음이 태부합니다 태부 태부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미래가 안 보이죠 여러분 사모직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화되어서 놀랍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성장되었냐 저렇게 승인받냐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냐 영계의 모든 성도를 영공동체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은약공동체 복음공동체 생명 살리는 영적 산실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 결혼식 축과 같은데 많이 부르잖아요 그 가사가 참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니 우리 가는 길에 아침에 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니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노래를 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같이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누리게 되면 가능합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 예수 거시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복음 공동체 축복을 누리면서 아직도 뭔가 어색한 관계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다 해결하시고 237 치유 서미스로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기 모두 승도들 이 예언 공동체가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캠프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들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그래서 함께 지어가는 지어져 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해서 공사 중이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것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필요한 줄 알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기한주님이여 성도들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